김태균 선수가 이 석점 차를 지키기 위해서 야생만처럼 뛰어나옵니다. 오늘 경기에서 고졸신인 최다 세이브 기록 타이에 도전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변화구에 방망이 돌았습니다. 첫 아웃 카운트부터 3째로 잡아 냅니다. 딱 빠지고 나서 분리가 되는 독점이 좋고요. 유격수 기다립니다. 정위치. 1룩. 송구가 살짝 어긋났지만 대가웃. 변화구 밀어내면서 좀바운드 캐치. 1루에서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시즌 16 세이브. 김태균이 고졸신인 최다 세이브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단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끝나고 듣게 되어서 끝나고 나서 들어서 더 기분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일단 최연소라는 타이틀 이런 게 생겨가지고 기분 좋고 또 팀의 승리를 잘 무사히 지켜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마무리했을 때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었는데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또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또 이제 하나를 더 해가지고 최다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제 먼 길에 와서 응원해 주셔서 세이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아직 이제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더 이제 좋은 멋진 기록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여기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이제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